푸른 놀이는 행복을 전해주는 메시지다 내 꿈이다 배움 놀이터다 풀 생각이다 카메라다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마법의 열쇠랄까? 아멘 푸른 놀이 기자 여러분들이 아주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훌륭한 기사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푸른 놀이 기자단 출동! 사랑의 김정 화이팅! 작은 세상 하나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어린이들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인재로 길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막기 전에 아이들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더 열정적으로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똑똑하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푸른누리기자로 활동하면서 나누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책임감이 강해졌습니다 대인관계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서로 소통하는 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짧고 아쉬웠던 푸른누리기자단 활동을 끝내고요 이제는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방송단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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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